배에 가스가 찼을 때 마시면 좋은 차 8가지를 소개한다. 이 글에서 소개하는 차에는 가스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.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할 때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식사 후 마시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다.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부글거리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성가신 증상이다. 보통 음식이 소화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. 위와 당의 박테리아와 함께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찼을 때나 복부가 무거워지는 것이다. 누구나 경험하는 아주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치료하고 싶어 한다.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복통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. 그래도 이런 증상을 진정시켜주는 자연 성분의 차가 있어 다행이다. 배에 가스가 찼을 때 마시면 좋은 차 8가지일 아니스 차 배에 가스를 조절하기 위해 많이 마시는 차 중에 하나가 아니스 차이다.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다. 재료 아니스 열매 4개 물 1컵일 250ml 만드는 방법물을 끓여 아니스 열매를 넣고 10분간 더 우린다. 매 식사 후 하루에 3번 마신다. 임신 중인 여성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. 펜넬 차 펜넬의 소화 성분은 염증이나 위경련, 속이 부글거리는 등의 여러가지 장관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. 카다몬 약간과 함께 마시면 효과가 더 좋다. 재료 펜넬 1 1월 2일 큰술 15g, 카다몬 1월 2일 큰술 3g,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펜넬과 카다몬을 끓는 물에 넣는다. 뚜껑을 닫고 10분간 우린다. 식사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한 날은 이 차를 마신다. 생강차 생강은 약 효능이 있는 향실료로 수백 년 동안 소화 관련 문제가 있을 때 먹어왔다. 이는 활성 성분으로 소염 효과가 있고 가스나 더부룩한 증상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. 재료 생강뿌리 1조각 레몬 1 2개 2즙 꿀 1큰술 25g즙,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물을 끓여 생강뿌리를 넣는다. 약불에서 2 3분 더 끓인다. 시간이 지나면 생강은 건져내고 레몬즙과 꿀을 넣는다.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마신다. 하루에 3컵까지 마셔도 된다. 카모마일 차 카모마일은 가스를 감소시켜주는 성분과 소염 효과가 있다. 소화관의 가스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소화가 잘 안될 때 마시면 도움이 되고 동증이나 배가 빵빵해졌을 때 마시면 그 증상이 감소된다. 재료 신선한 카모마일 익은 술티 20g즙, 물 1컵, 250ml, 꿀, 선, 택상, 만드는 방법 끓는 물 1컵에 카모마일을 넣고 뚜껑을 닫아 잠시 그대로 둔다. 물만 걸러내고 달게 마시고 싶으면 꿀을 추가해 마신다. 하루에 2 3잔 마신다. 박하, 민트, 차 민트는 소염 효과가 있는 식물로 매스껍거나 가스가 찰 때, 위경련이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. 재료 신선한 민트 2큰술, 20g즙, 물 1컵, 250ml, 만드는 방법 물 1컵을 끓여 민트를 넣는다. 몇분간 우려내고 불을 끈다. 민트잎을 걸러내 차를 마신다. 식사를 많이 했을 때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. 6. 큐민차 큐민차는 가스가 많이 찼을 때 가스를 배출시켜주고 위가 좀 예민한 것을 진정켜준다. 재료 큐민 1큰술, 10g즙, 물 1컵, 250g즙,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이고 커민을 넣는다. 몇분간 뚜껑을 닫아두었다가 물만 따라 마신다. 패넬과 섞어 마시면 효과가 더 좋다. 7. 볼도차 볼도는 가스 완화재로 소화해도 좋고 가스를 배출시켜주기도 한다. 간 건강에도 좋아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도 효과적이다. 재료 말린 볼도 잎이 큰술, 20g즙, 물 1컵, 250ml,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. 물이 끓으면 볼도 잎을 넣는다. 낮은 온도로 3분간 끓이고 불을 끈다. 잘 우러나면 물만 따라내 마신다. 하루에 한 번씩 마신다. 개피차의 차는 소화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. 장래가스로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마셔도 좋다. 재료 개피가루 1큰술, 10g즙, 물 1컵, 250ml, 만드는 방법 끓는 물 1컵에 개피가루를 넣고 10분간 우려낸다. 식사 후 마신다.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개선시키고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은 자제해야 한다. 이 글에서 소개한 차 중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골라셔 마셔보자.